오 마이 갓 머리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되신 거죠? 히피펌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길렀다가 했는데 그때도 나왔을 때 약간 느낌이 뿌셔뿌셔된 거 아닌가 싶어서 덜 풀려서 그런가? 힐링을 좀 냉장게 했지 했는데 한 달 반 정도 지난 거거든요 고데기를 좀 펴고 엄청 세팅을 해야 겨우 나갈 정도가 돼서 안 하면 진짜 그냥 자기들끼리 너무 펴고 날개 날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자체가 원래 제가 볼 때 곱슬키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맞아요 좀 세게 말면 큰일 나서 좀 약하게 말하다가 했는데 금방 풀릴 머리 같다고 세게 말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건 지금 머리예요 좀 머리를 길이를 좀 많이 잘라가지고 털감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좀 롤링머리 스타일을 하시는 분은 어떠세요? 약간 이런 스타일로 잘라볼까요? 네 제 머리 길이에서 조금 더 긴 버전이거든요 네 여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자체가 지금 투블럭 형태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머리 길이를 건들지 않고 얘랑 얘랑 길이를 맞춘 다음에 자르는 게 이제 원블럭이죠 자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만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나아졌어요 자 이제 앞머리를 잘라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작게 잘라보는 거 얼마가 있으세요? 예전에는 히비펌 하기 전에는 원래 이 정도 길이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항상요? 그러다가 히비펌 너무 하고 싶어서 진짜 참고 길러야겠다고 길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는데 얼마나 합성했을까 진짜 이게 보시면은 이 밑머리 여기가 생각보다 많이 잘리면 안 돼요 곱슬기가 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뻗잖아요 정수리부터 머리의 통수의 반까지 길이감을 반 정도 잘라주고 아래쪽 길이는 반에 반까지 잘라줘서 끝쪽 길이만 남겨지면 곱슬기가 예쁘게 남으면서 울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아래쪽 길이감은 자르지 않고 최대한 들어서 침을 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구역 여기서부터가 곱슬이 심해서 바깥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바짝 들어서 커터해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머리 두산과 모질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울프 공식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침을 많이 줘야 돼요 머리를 많이 잘라줘서 곱슬기가 없애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끝쪽 길이만 남겨둬서 몰프를 느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갈퀴에 대한 이 모양을 깔끔하게 정리시켜줘야 되는데 적당한 선이 아마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잘라줘서 겉으로 날려주고 이 정도까지 만들어 볼게요 머리 자체가 곱슬기가 워낙 있기 때문에 이 끝쪽 선을 단정하게 끝처리를 하지 않으면 지저분해 보일까봐 좀 무겁고 단정하게 빼보았고요 이런 갈퀴의 표현은 끝쪽만 남겨놨기 때문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이 머리에 여기 길이가 좀 남겨두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만큼만 그라를 주면 되게 예뻐요 여기 정도만 짧게 쳐도 살짝 되게 남성적이고 멋스럽거든요 근데 이런 고객님께서 생각할 포인트 부분이라 그럼 아예 같이 여기를 좀 더 네 살짝 올려줄게요 네 자 길이가 어떠세요 지금 정도는요? 형 길이 좋아요 괜찮죠? 여러분들의 취향을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1번 이게 2번입니다 좀 컴포트하고 여기 좀 스포츠하고 분명하게 길이 여쭤보실 거예요 길이는 6mm부터 시작합니다 짠 자 이제 스타일링을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런 멀도 스타일링 또 무조건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 머리는 오히려 띄우는 것보다 단정하게 딱 눌러서 끝에 질감만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형태의 볼륨감을 좀 죽이시고요 텍스처로 볼륨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런 텍스처로만 살려가지고 볼륨을 주는 소리예요 일수록 강해지는 풍강애라 왁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번 여름에 유행을 강타할 크롭 울프커 스타일입니다 포즈 한번 치워주세요 오케이 민망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쁘게 마무리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여름 스타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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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